철원과 화천에서 발견된 야생매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철원군 갈마릅 상사리에서 발견된 야생매돼지 폐사체 4마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야생매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반경 10km 내 양돈동가 49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인근 도로 소독 차량과 인원 출입 통제 등 방역을 더욱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발견된 야생매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총 26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